날씨입니다.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.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, 전주 31도, 대구 33도 등으로 어제보다 2에서 3도 높겠습니다. 서해안과 내륙 일부엔 안개가 짙게 끼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도와 경상도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.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